데리고 데리고 고마워 메리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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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슈토이 우와 눈이다 나는 마수산타 나는 좋아 눈을 봐 우리 친구들에게 그리스마스 선물 좋아하는데 친구들이 뭐 보고 싶을까? 들어보자 나는 반짝반짝 이쁜 선물을 받고 싶어요 나는 그리스마스랑 딱 어울리는 선물을 받고 싶어요 나는 먹는 게 최고야 선물로 맛있는 걸 받고 싶어요 오 오케이 에이 뭐가 오케이야 우리는 이 약재밖에 없는데 먹을 수 있는 트리 만들면 됐지 먹을 수 있는 트리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거짓말하는 반타도 선물도 못 받아 못 받아 아니야 진작 먹을 수 있는 트리 만들 수 있어 어떻게 짠 베리 베리 크리스마스 야 와우 좋아할 리더 우리 친구들 선물 만들 준비 됐나요 오케이 자 렛츠 고 자 첫 번째 사과를 여기에 넣고 어 그 다음에 당근 뭐 우와 이거 얼른 누구예요 뭐야 친구들 와우 이제 들린 모양 나왔어 아니야 입다귀가 없잖아 아 맞다 프로필이로 이파리를 만들자 이렇게 이쑤시개를 꽂아서 여기 사과에 꽂으면 돼요 그렇지 친구들 이쑤시개 쓸 때 꼭 조심해야 돼요 질리셔 아파요 아파 진짜 아파 으아 친구들 이제 1층 다 만들었어 좋아 먹으면 안돼 안돼 민평이야 짜잔 친구들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완성 아닌데 여기 트리를 있는데 으아 자 친구들 이제 트리를 이쁘게 꾸며볼까요 네 두 번 더 꽂아서 꾸며볼게요 어 이거 내 코 같다 잘 봤어 잘 봤어 잘 봤어 도마토 쐈어요 짜잔 짜잔 이제 트리를 꾸며볼게요 응 이걸로 나는 하트 나는 하트 하트 와우 와우 히 히 하 하얏 자 파프리카를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얍 와우 와우 이렇게다가 왕병 꽂으면 완성 와우 와우 어 어 술이 많이 있으니까 좀 심심한데 어 그럼 우리 딸기로 산타 만들어보자 좋아 딸기 위에 크린치즈를 어려주고 딸기 모자를 어려주면 완성 에이 마수 산타 눈이 없잖아 이걸로 꾸며주자 그려볼게요 누가 왜 난 없어 어 어 있지 짜잔 우와 내가 있네 예이 자 우리 초아를 여기 두자 우와 우와 짜잔 내가 둔 메리카 할게 오 좋아 좋아 메리쿠 메리쿠 컴바레 메리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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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잼 우와 우리 이제 친구들 초대볼까 좋아 메리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너희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우와 반짝반짝 정말 이쁘다 내가 원하던 선물이야 와 진짜 크리스마스랑 잘 맞는 선물이다 에이 나는 먹을 수 있는 선물을 원했는데 이건 못 먹는 거잖아 노노노 이건 먹을 수 있는 틀이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여기 있지 짜잔 끝 와 진짜 먹을 수 있는 틀이네 신기하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마시게 먹어볼까 좋아 자 치즈 끝 끝 좋아 우리 이제 산판 먹어보자 좋아 좋아 아니야 나 아니야 여기에 있는 상판 아 미안해 모자도 더 치즈랑 딸기 같이 먹으니까 진영아 맛있다 응 더 맛있어 자 우리 친구들도 먹을 수 있는 틀리 한복 만들어봐요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 바이바이 먹자 먹자 오호호